제가 며칠 전에 공지문 올렸었잖아요. 공지영상. 그것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. 이제 리뉴얼 됐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서 영화 보는 게 약간 두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집에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 그리고 소장같이 할 만한 영화 DVD 블루레이를 추천하는 영상을 찍는다고 올렸잖아요. 그거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일 돌아오는 한 주 새로운 한 주 파이팅입니다. 여러분 그럼 목요일에 뵐게요. 안녕